성격 나이는 38이고요 이름은 양X입니다 hose greeted 원래는 살 안 찌기 전에는 갈 게 별로 없었는데 살찌고 식습과 바뀌고 나니까 되게 주위에서 심해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옆에서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아 심각하구나 해서 이거 저거 찾아보다보니까 소장님 이거 하시는 거 사이트 보게 돼서 했거든요. 지금은 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육안으로 보이는 건 모르겠고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랑 앱으로 확인하잖아요. 그럴 때 느낌은 아, 내가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달라요. 확실히 그전에는 술 마시고 자고 코골이 심해지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진짜 막 피곤하고 그러면 별로 없어요. 뭐 술 마시면 보통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자 버릴 수 있잖아요. 이걸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니까 양치는 꼭 하고 꼭 끼고 자거든요. 그러면 확실히 너무 낀 거랑 안 낀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까 컨디션 다 차이 나고 숨쉬는 것도 차이 나고 소장님은 점수는 크게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수를 먼저 보게 되니까 눈으로 지어낸 수 있는 게 막 120, 130 나오는데 지금은 80 정도로 떨어졌어요. 아, 이수리가 네. 착용, 바이오가 많이 사용 전에? 아, 사용 전에. 많이 심하게 인하시네요. 엄청 심했었어요. 큰 소리는 없어요. 네. 지금 한 달 정도 했으니까 한 2주, 3주? 2주 정도 됐을 때 처음에는 막 불편해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자다가도 무의식 중에 뺀 적도 있는 거 같아요. 무의식 중에. 근데 지금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은 거 같아요. 나쁘진 않아요. 좀 적용이 된 거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 거는 거의 없어요. 코골이나 유흡을 해결하시는데요. 전혀 안 했어요. 전혀 안 했어요.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. 제가 원래는 코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. 제가 한 20kg 정도 늘었는데 수술을 일단은 주위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도로 아비타골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고통스럽고 하지 마라니까 해봐야 너 또 그렇다고. 양앗고기들 쓸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. 아예 테이프도 붙여보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렇게 효과는 크게 없더라고요. 제가 외국 생활할 때 외국 애들이 입에다가 뭐 끼고 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지 했는데 뭐 마우스피스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전화했어요. 제가 이거 하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확실히 천재하게 줄어든 그런 거 있어요. 좀 플러스로 해갖고 제가 또 술도 좀 줄이고 이제 같이 병행하면 이제 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해봤을 때는 소장님 거 막 없어서 못 봤거든요. 그때는 이제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막 한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검색하니까 다른 데 또 여러 가지 막 있더라고요. 근데 아직 저도 그 제품은 써본 적은 없지만 다른 데 이제 또 파생돼서 생겨나고 하는데 또 지금까지 소장님 유지하고 계신 거면 진행이 잘 되시는 거 아닐까요? 완전 좋죠. 저희 실장님도 밤에 제가 좀 가게를 운영하니까 늦게 해도 막 카톡 이제 문자라고 드리면 다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 또 바빠서 제가 막 못 보내드리고 제 일 때문에 막 회사라고 해도 다 또 바꿔주시고 하니까 연락 못 드려도 이렇게 또 전화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죠.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벌기 힘들잖아요. 내 나이나 제 나이빼 좀 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줄이고 이제 하면은 뭐 금전적으로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없을 거 같아요. 그냥 분명히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. 특히 이제 숨 쉬는 것 때문에 뭐 안 맞으셔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확실히 효과 있는 거 같아요. 제가 잠 되게 잘 자거든요. 그전에도 잘 자긴 했는데 잘 자고 나면은 잠 것 같지 않았어요. 잠 자는 효율이 틀려지는 거예요. 그전에는 뭐 똑같은 잠을 자도 낮에 또 피곤해갖고 또 어디 옆에 가서 졸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없어요.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